김에축구팩들이 만든 부추 투구주사 커테이 오늘 2013년 두 번째 촬영입니다 같은 날에 촬영하고 있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요 비시즌 요즘 1월에 귤 까먹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겨울에 병분은 귤 까먹는 거니까요 귤 까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봄에 축구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은 유럽축구가 또 한창이니까 리토브레이크라서 겨울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럽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요 그냥 각자 안무 한 번 보십시오 미르시우스에 뭐하세요? 저는 요즘에 영화 보러 다니고요 덕시석사 다니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영화를 맨날 보러 다니게 맨날 안 봐요 아니 그거를 또 요즘은 멤버십 카드 그 포인트로 볼 거 아니에요? 포인트로 오는데 미르시는 맨날 트위터 보면 영화 봐 영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진짜 작품은 부르잖아요 왜냐면 보는 눈을 좀 넓히고 싶어서 아 그래요 축구만 너무 봤다가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재현 씨는요? 저요? 요즘 놀아요 어떻게 봅니까? 그냥 유흥을 즐기고요 낮에는 계절 함께 듣고요 밤에는 유흥을 즐겨요 참 이분께 딱 얻어내는 선곡이 있네요 써니일의 뱃자리차인가? 그러면 또 이제 제일 한가하다고 쓰시면 이제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고3 라인 이분은 어떠신지 이제 두 분은 뭐하세요? 아르바이트 구하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오 하긴 이제 내일 다 몰리니까 지금 CG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가 공부하고 뒷자리 표현하려고 저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자리 좀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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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적인 말을 해야지 이러면서 애니 진상인 정도 꼭 이러고 싶습니다 이거 있잖아 바꿨어 아니 리펙트가 약해 그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나중에 한 번도 제가 우리 미르시가 나중에 한번 찍어줘요 한 번 찍어줘요 우리 그러면 용재 씨는 저 요즘 운동합니다 오 벌컥 좋은 얼음을 위해서 여름도 준비하고 있고 여름도 이제 딱 워터파크 딱 워터파크에서 이제 그렇지 그렇지 해변을 향해 해변을 향해 그렇지 형 씨는 뭐 하십니까? 아 저요? 네 어? 저는 뭐 여티라고 보냈는데 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세 분은 왜 그러세요? 아니 세 분은 왜 그러십니까?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요 사랑합니다 그냥 탄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부럽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네 노력은 보상받습니다 네 노력은 보상받는 건 저희 픽스백사 매달 된 말인데 네 그렇죠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네 여기는 아직 20살이니까 아직 그럼요 20살이니까 괜찮고 기회 많아요 세상은 더 있고요 사귈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네 지구상에 산 사람이고 60억이에요 거기 절반 여자예요 네 그럼요 힘내세요 자 이제 K리그가 자 이제 K리그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 아 그러죠? 자 보시다시피 엠블럼도 바뀌었습니다 이 K리그 참 사실 이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많았죠 공무존도 했었고 네 근데 이 클래식이라는 뜻을 이 분들 제가 좀 이제 제가 영어과다보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클래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클라식이잖아요 클라식 클라식 뭐 클라식한 영화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고전적이다 너무 딱 몇 년밖에 안 된다 이겟는데 뭐 30년밖에 안 된다 이겟는데 뭐가 고전적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는 최상이라는 뜻 그렇죠 프리미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대신 클라식이라는 프리미어 수페르모 수페르모 프리메라 그렇죠 프리메라도 근데 궁금한게 저번 명칭 분명히 공모전에 있었던 건가요? 없었어요 사실은 네 제가 당첨자분들은 없었죠 당첨자분들은 아예 없었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모전은 공모전은 그 명칭은 애초에 따로 정해져 있던 거예요 하하하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당첨자분들 두 분은 표정만 넣어본건데 된거에요 그냥 상품 다는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다른 쪽 제가 핫도그라는 쪽에 제가 또 글을 하나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앨범으로 바뀌고 명칭이 바뀐 거 같고 제가 그거 바꿀은 뭐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 굳이 K리그에 K리그에 클래식이라고 늘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게 일단 저의 생각이었어요 아니 굳이 이제 지금 뭐 김현혜 씨나 다른 분들이 뭐 클래식 멋진 이름 아니냐 저는 어 이 이름도 좋지만은 정말 K리그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글을 썼던 적이 제가 한번 글을 썼을 때도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글을 한번 져 봤었어요 이름은 어떻게 전체를 했냐면은 K리그 프로1 프로2 이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다 프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그 때 공모전 나왔던 것처럼 K리그1 K리그2가 나왔을 때 차라리 되게 간단해요 원래 해외 리그도 다 이름 별거 없어요 분데스리그하면 분데스리그2에요? 네 그러니까요 뭐 리그 아베세 네 그리고 프리미엄 리그도 프리미엄은 그냥 최상위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최상위 리그 프리미엄은 최상위 리그 그 다음에 A리그 B리그 C리그 끝이에요 아베세 네 그렇죠 아베세 1C2 뭐 저기 프리미엄 리그 세븐다니가 그것도 1이고 정말 그 옆동네 일본 일본도 정식 명칭도 그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에서 J1, J2 일본에서 J1, J2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J리그 디비전1 J리그 디비전2에요 딱 그러다 보니까 몫게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 몫게임은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어 뭐 저희가 이 네이밍에 대해서 댓글을 거는 건 아니지만 이왕에 질문은 좀 더 물론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어 대학 우리나라 K리그가 아시아 83년도에 아시아 최초의 프로리그를 한 만큼 네 무슨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들어 키우고 바로 보세요 몫만 참 이름만 멋지고 속은 그닥이면 진짜 그거는 속빈감정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이왕에 이제 바뀐 만큼 이렇게 시작하겠으면 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앰블럼이 네 저는 근데 여기 여닮으로 앰블럼이 딱 그거잖아요 피우 콜라 네 뭐 콜라 혹시 뭐 그냥 여기 뭐 스폰서 라든지 무슨 좋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의 아십니까 네 여러분의 아십니까 2014 피콜라 케이크 큰식 아니요 뭐 옛날에 뭐 에버튼 같은 경우는 그 태국 맥주 태국 맥주잖아요 태국 맥주 그것만 팔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신나게 반발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워석하게 돌아왔긴 했지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저렇게 저렇게 그 콜라에서 하면 우리도 그러면 축구를 끝나면 다 같이 그걸 마시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캐딩이 가면 아니 그 그러면 엘씨와 백컵 밖에 그거 마시는 겁니까 하하하하하하 초 마시네 백컵을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북극 꿈이 이제 좀 난리 나겠죠 네 네 아니 북극 꿈씨는 북극 꿈씨는 굳이 우리 안에도 월드컵 따고 있을게 안 돼요 월드와이드에요 월드컵씨 거기는 피파한테 도움을 받잖아요 월드컵 직접 했군요 우리 신경 안 써서 거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무튼 이왕에 바뀐 거 이제 이번 올해 이제 그 유니폼 1일 유니폼에 이 이게 베트라가 아니겠습니까 하 이렇게 보시면 또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이 리그를 기다리는 팬분들의 이야기를 여기 계신 전북부터 요즘 태풍의 눈이라던데 태풍의 눈이라던데 태풍의 눈이라던데 태풍의 눈이라던데 진짜 폭풍이죠 하 그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최근에 지금 전북의 이적시장에 보면은 이전에 2008년도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조재진 선수를 간바오사카에 팔고 그리고 그리고 그 받았던 이적금으로 주구장장 선수들이 살았던게 그게 떠올랐어요 이런거에서 네 네 아 2009년도 네 맞네 정말 그 누가 말한다대로 정말 잘 샀다 잘 팔고 잘 샀다 근데 이거에 대한 훈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잘 팔았다는거는 좀 그게 있죠 어떤거요? 어떤 속실하게 얘기하는데 연하네 연하네 제 생각에는 잘 팔았다는게 없어요 오 진경선 선수도 풀백 수미 역할을 수미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이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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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하고 네 15억에 맞트레이드 됐잖아요 그래서 아 이 선수를 굳이 15억 15억하고 진경선수를 포함해서 그렇게 트레이드 할 필요가 있었나 15억을 더 주고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경선 선수 제가 관계를 볼 때 되게 인상깊기였거든요 그 풀백에서도 잘하고 수미애 선수 수미애 선수도 잘하고 근데 비록 나이가 저 있긴 하지만 15억은 좀 무리 아니었나 과하지 않나 그 생각도 들어요 일단 일종의 등가교환식으로 하나를 얻고 하나를 이뤘다던데 그렇죠 아 역시 제가 요즘은 강철연금 수사 먹었거든요 핵겹써서 핵겹써서 그건 먹었어요 야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전북의 진경선수를 저도 전북 경기를 TV로 보거나 아니면 직접 보거나 직접 이제 직관가서 보면은 참 진경선수가 눈에 띄는게 정말 아까 우리 용재씨가 말한 것처럼 수비형 미드피더와 또 수비수로서 정말 중요한 그 존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지금은 좀 아니었지만 지금은 좀 괜찮지만 이전에 머리순만큼이나 정말 열심히 뛰는 머릿수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선수인데 어 물론 이제 전북에게 있어서는 이승기 선수를 정말 데리고 와서 좀 더 스탑플레이어 식으로 왠지 모르게 저는 느끼는게 이승기 선수를 지금은 이제 FC서울에 있는 하대서 선수가 가고 전북 시절에 활약했던 만큼 이렇게 쓰는 거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승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북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팀에서 놀랐거든요 수원도 있었고요 뭐 그만큼 이승기 선수의 가치가 높은게 뭐냐면 이 선수가 첫 시즌에는 득점에 추력했다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광북도에서 어시스트에 전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북에서 이승기를 노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송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실제적으로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로 해봐야 드로겐 에딩요 레오나로 이렇게 이거 말고는 사례였거든요 전반기 때는 루이스가 또 간이고 지금 서상민 서상민 이승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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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북에 여러분들 여러 명의 선수들이 쁘 문제는 감독이 이욪시 감사도 준비 중 이승현 아니 왜 갑자기 동기였을 때 세마 회장님이 세마 회장님이죠 세마 회장님이 회장님이 집안 사정이 좀 곤란하실까봐요. 그렇죠. 이제 작년부터 매년을 하는 거잖아요. 이제 2년째인데 소포머징크스라고 그러죠 많이. 좀 자주 바뀌는 게 팀을 결합시키는 게 안 좋은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수석 코치잖아요. 수석 코치에서 또 올라오신 건데 이응실 감독님이 또 잘하셨잖아요. 네 그렇죠. 계속 연습도 해보시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때는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이 좀 듭니다만 그래서 막판의 키도 좋았어요. 근데 또 파비오 감독님의 감독 대행이시죠. 근데 파비오 감독 대행님이 이응실 감독 대행님만큼 잘할 수 있을까. 그렇죠. 사실 그게 지금 최강희 감독님이 돌아오는 걸 염두에고 지금 감독 대행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이게 또 일종의 몸속 이게 변수긴 변수예요 사실. 사실 저는 이응실 감독님이 2013년 그 이제 우리 대표팀 지금 축구 대표팀이 어떻게 확정되고 이제 감독 최애 감독님도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. 진짜 좋게 이렇게 물어볼까. 인수인계를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예상외로 이응실 감독님이 바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응실 감독님이 감독을 한번 경험하니까 이참에 다른 팀 감독을 한번 해보려는 의지도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? 가능하겠죠. 아마 예. 정석까지 주목이 있어서 정석까지 했으니까 전북이 아닌 다른 팀에서 한번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다. 이 생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. 이응실 감독님도 사실은 또 되게 커리어도 있으시고요. 어떤 의미로 진짜 그 80년대 프랭링커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이응실 감독님의 세마을 회장님. 또 이제 아시사피 최애 감독님의 봉동 기자.